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쌓인 휴면 보조금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필요 이상으로 낸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. 보험개발원이 자체 운영 중인 통합 조회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, 지난해 말 자동차 보험 휴면 보조금 규모는 전년 대비 38.3% 증가한 98억 3,508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.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안내 연락을 받고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거나 보험 가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보험금은 관합보험료 및 휴면 보험금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